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면 안되니까 여기 찍으셨어요? 여기 보고 있어요 일어나시면 안되고 앉아주세요 앉아서 바로 숨하시면 안돼요 감사합니다 아 위에 감사합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잘 나와요 어플이에요? 찍으셨어요? 감사합니다 중간에 대해서는 찍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왼쪽 아 잘 안보이네 어떻게 잘 보이지? 일어나시면 안되고 어떻게 있어야 잘 찍혔다고 소문이 나지? 보이죠? 이렇게 앉아주세요 앉아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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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로 카메라 찍으셔도 되고 동영상 찍을 수도 되는데 하시고 소리 지으시면 돼요 박수로만 해주세요